자, 그 다음, 이거 안 보고 그대로 가봅시다. The natural world provides a rich source of symbols used in art and literature. 이 used는 당연히 과거분사지, 뒤에 명사 목조가 없으니까 수동이야. 생긴 모습은 똑같지만, 그렇죠? 자, 자연의 세계는 심볼들의 rich, 이럴 때는 풍성한 원천을 제공한다. 예술과 그리고 문학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상징들의 풍성한 원천을 식물과 동물들은 신화의 중심적이다, 핵심적이다는 얘기죠. 신화, 춤, 노래, 시, 의식, 축제, 그리고 할러데이, around the world, 세계 곳곳에서의 어떤 할러데이, 명절, 이러한 것들의 중심적이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 우리나라는 아, 그 뭐야? 우리나라 이걸, 여기서 말하는 natural world는 조금 아니긴 하겠지만 아, 단호, 우리나라 보면 단호 있다. 단호가 뭐하는 날인지 알아요? 단호의 창포에다가 머리 감는다, 뭐 이런 얘기 표현을 쓰고 그러는데 그 창포가 바로 식물이잖아, 그치? 단호라는 절기, 그 다음에 대보름이라는 게 있잖아, 대보름, 정월 대보름 이제 달이 동그래지는 거의 자, 하여튼, 자, 그 다음 different culture can exhibit opposite attitude toward a given species 근데 다양한, 다른 문화는 exhibit, 보여주다, show야 반대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자, 한 특정한 종을 향하여 toward 하면은 무엇을 향해 그 다음에 이럴 때 이 given은 이제 대학 가서야지, 대학에나 가야지 정확하게 사용하는 용법을 용법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용법을 본다고 하면 되겠다 자, given은 이럴 때 주어진이라고 할 필요 없이 특정한, 그러니까 어떤 한 특정한 종을 향한 반대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뱀들은 자, 여기는 honor 동사야 명예롭게 여기다 명예롭게 여겨진다 어떤 문화에 의해서는 그리고 자, 여기 A and B 그러니까 이거는 PP예요 자, 그리고 어떤 문화에서는 아주 명예롭게 여겨지는데 또 다른 문화에서는 싫어함을 당한다 자, 이 쥐들은 are considered the past 오영식 수동태 여겨지다 쥐들은 여겨진다 해충이라고 목적격 보호라고 자, 유럽의 많은 곳과 그리고 북미에서는 그리고 크게 A and B 그러니까 얘도 PP야 존경받는다 인도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죠 또 쥐를 숭배하는 문화도 있지 인도 가면은 자,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 로든 설치류 쥐, 다람쥐 이런 설치류를 싫어한다 And yet 그러나 그러나 there are several associations 몇몇 협회들이 있다 존재 구문이죠 동사 주어 디보레트 모모에 전념하는 당연히 과거문사고 이거는 전치사투야 그래서 모모에 라고 해석되죠 그래서 그들을 기르는 것에 전념하는 또 몇 개의 단체들이 있다 그 내셔널 마우스 클럽이라든가 이런 내셔널 팬시 레드 클럽 들을 포함한 답은 5번이지 왜 여기는 유럽의 문화와 인도의 문화 서로 다른 걸 얘기했는데 같은 영국 안에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 갑자기 바뀌었죠 그래서 5번이 답이야 자, 그래서 당연히 문화 안에서도 within 모모 안에서 개인의 태도는 굉장하게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답이 5번이었지